인천 계양구의 성평등 수준이 인천시 10개 군구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. 인천 여성의 전환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성평등한 사회 참여, 여성의 인권과 복지 등 4개 영역에서 16개 성평등 지표를 만들어 인천시 10개 군구를 분석했는데요. 지표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계양구의 성평등 종합지수가 59.7점으로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. 부평구는 76점으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.